자 김동암님 앤디포스 어머님이 3895원에 매수하셨다구요 어머님이 뭐 주식투자는 몇 년이나 해보신 분이시죠 어디서 추천받은 겁니까 아니면은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것을 경험이 많아서 알고 투자를 하신건가 간략하게 좀 얘기 좀 적어 주시겠어요 아 추천을 받으셨다구요 예 제가 알고 있는 아 제가 뭐 주식에 대해서는 저 저만큼 쫓아오실 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제 이야기 잘 들으시고요 제가 정석껏 시향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방송 듣고 나갔을 때 최소한 인사는 하고 가십시오 요새 젊은 분들 그냥 시향분석 해주면 하다못해 말 한마디 하는거 어려운거 아니거든요 말도 없이 그냥 휘릭 하고 이렇게 나가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내가 실망을 좀 많이 하는데 아 그런 분들은 제가 강태를 시켜 버리기 때문에 다 두번 다시 그런 사람들은 안 도와줄 생각이라서 자 그렇게 알고 계시구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3850원에 3895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 종목은요 재무구조가 나쁘진 않아요 종목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비싸게 주고 사는 거예요 이 종목에 잠재자산 이라는게 있거든요 한주에 청산가치 그 잠재자산 이라는게 있는데 그 잠재자산의 두배를 주고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같이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투자 메리트가 없는 구간에 매수를 하신 거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자 주식이라는게 내가 매수를 해놓고 주가가 떨어지 아 뭐 떨어지는거는 둘째 치고 내가 매수를 할 때 투자 메리트 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를 2000원에 산다거나 뭐 3000원에 4000원에 이렇게 산다 라고 하면 투자 메리트가 당연하게 있겠죠 그죠 이 종목은 고평가에 매수를 하신 종목이기 때문에 투자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아니면은 지나가다 가 물건을 돈 주고 살 때 자 이 주식시장은 물건을 사가지고 다시 대파는 거잖아요 내가 소장하려고 주식을 소장하려고 기념품으로 뭐 이렇게 소장하려고 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배수를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 가지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투자 메리트가 없는 종목을 비싸게 주고 사면 물론 모든 종목이 비싸게 주고 샀다 그래 가지고 오르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싸게 주고 사도 올라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 종목은 첫 번째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투자 메리트가 첫 번째는 없다 자 그런데 재무구조는 최악이 경우 나쁘지는 않아요 자 비싸게 주고 샀는데 재무구조까지 최악이다 라고 하면 손절을 칠 수는 있겠죠 그죠 감자를 당하거나 상장 폐지를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종목은 비싸게 주고 산 거는 흠이지만 회사의 재무구조를 볼 때 나쁜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손절을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그건 본인의 선택으로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이 이제 궁금한 거는 추가 하락을 할 거냐 아니면 더 하락을 할 거냐 아니면은 바닥을 찍고 주가가 턴 어라운드 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한번 견뎌볼 건가 이런 결정을 내리셔야 되겠죠 자 지금은요 종합주가가 오늘 급락을 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을 아주 강하게 한 겁니다 이전에 전저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를 찍을 때 2000원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카페에서는 그리고 제 유튜브를 보시면 계속 경제대공황이 온다 국가무도사태가 온다 라고 대박 주식 시리즈를 계속 연재를 오늘도 하고 있고 조금 전에도 제가 녹음을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싸게 살 수 있는 대박 날 수 있는 1000% 종목만 지금 추천을 제가 해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 또한 지금 종합주가가 오늘 굉장히 급락했고요 내일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오면 이 종목도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올 수 있어요 앞으로라도 그래서 종합주가가 이 종목이 급락을 하면 할수록 이 종목도 계속 추가 급락을 더 할 겁니다 왜 그런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예를 들어서 한주에 가치가 만원짜리가 3000원까지 떨어지면 하락폭이 좀 적어요 너무 많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종목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아니라 오히려 고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면 다른 종목보다 더 많이 빠질 수가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기술적 분석은요 기술적 분석은 지금 하방 압력이 강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1400포인트였을 때 2000원을 찍고 주가가 기술적으로 반등은 했지만 추가 급등이 오거나 그럴 확률은 아직은 아니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매매에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손절인데 손절을 칠 거냐 말 거냐는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강요를 해 드리거나 아니면 시향 분석을 너무 불안하게 해서 손절을 하게끔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그렇게 시향 분석을 내드릴 수가 없어요 단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판단을 해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종목은 나쁜 건 아니다 재무고조가 최악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면 올라올 거냐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냐가 문제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빠르면 한 달 안에 올라올 수도 있고요 그거는 주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단지 재무고조는 최악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 급락이 왔을 때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빨리 오지 않았을 때 돈은 돈대로 묶이고 시일은 시일대로 오랫동안 돈도 못 써먹고 그럴 확률도 있는 구간이고 그런 종목이고 현재 매수하신 단가가 그런 금액대기 때문에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데 재무고조가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월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에 빠졌을 때 기술적으로 한번 반등 구간이 온 것 뿐이지 추가 반등이 아주 강하게 올 구간은 아직까지는 아니다 라는 게 제 분석입니다 선택은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리고 하시라고 하세요 만에 하나 손절을 안치고 한번 기다려 보겠다 끝까지 그러면 매수하는 구간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저희 카페에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여기는 유튜브에서 제가 방송을 하는 거고요 이 밑에 더보기를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를 누르면 국민기업관성이라고 있으시니까 거기에 들어오셔서 회원으로 가입하시면서 인연을 맺으면 음으로 양으로 아마 도움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이것으로 시약 분석 마무리 지어 드릴게요 앤디포스 직원 추천을 받아서요 그거하고 상관없고요 앤디포스 직원이라고 주식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증권사 직원들도 90%는 주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하물며 앤디포스 직원 추천 직원이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만지는 알겠어요 모를 겁니다 주식은요 가치를 보고 매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 이 종목이 나쁘다 소리는 제가 안 하잖아요 단지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돈 주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주식시장이 상장돼 있는 전체 1900개 종목의 상품이라는 것을 주식시장에다가 내놓고 파는 거잖아요 파는 건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 파는 사람하고 사는 사람하고 서로 소통되는 부분이 있어야 공통적으로 아 내가 저 물건 사고 싶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지 매수할 거 아닙니까 아 저 종목은 비싸 투자 메리트가 없어 그거 하고 그 회사의 직원이 나와서 우리 회사 괜찮으니까 사셔 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고는 이건 완전하게 얘기가 틀리는 거죠 직원이 우리 회사를 갔다 사라 그러면 그러면 너 회사의 메리트가 뭔데 투자 메리트가 뭔데 이런 게 정확하게 제시가 되죠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땐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회사 내용이 나쁜 게 아니라 투자 메리트가 현재가에 비하면 투자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